그런거 갑니다 우리 8471님 2번이요 이태호 팬이라서요 무조건 제재 선택해요 어 이태호 팬이시라고요 제재님 그거 알아요? 이태호씨가 저희 같은 샵이거든요 어우 나 진짜 너무 좋아서 미쳐버릴 것 같아 너무 멋있잖아 아니 그 후기가 있더라고요 어떤거요? 이태호님 실물 후기가 어떤 분이 올리셨는데 지나가다가 부부의 세계 촬영해가지고 이태호님 만나면 그냥 보자마자 쌍욕을 날려줘야지 생각했는데 실물보고 세번째 부인이 되겠다고 해버렸던 이해가 이해가 그런게 있어요 세번째 부인이 되겠다 이해가 가요 뭐가 이해가 가요 정신 사리세요 근데 실제로 이 박혜준 배우를 뵙잖아요 그러면요 키도 굉장히 크시고요 되게 좀 날렵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평소에 말이 없으신데 누가 이렇게 다가가서 말 걸거나 하면요 굉장히 친절하게 받아주신대요 근데 그거 알죠 너무 팬이면 가서 말 걸기 힘든거 알잖아요 제가 언젠가 샵에서 보면 꼭 진짜 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에 빠질게 쟤는 아니잖아 쟤는 아니잖아 그러면서 한번 말 걸어보세요 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 많은 분들의 문자 한번 나눠봤고요 residents full bit ofs compõ이